백쌤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어요. 백쌤 이상형이 벤츠 타는 여자래. 그래가지고 벤츠 뽑았잖아. 벤츠? 아 저의 벤츠는 저희 랄랄리 우리 리블리 언니가 뽑아줬습니다. 오늘 벤츠 뽑아줬어요. 이거 타고 맥 딜리버리 가가지고 리드버거 사 먹을 거예요. 자 이건데 벤츠 AMG CS63 붕붕하고요. 박싱을 한 번 해볼게요. 태블를 해볼게요. 할까요? 어머 어머 깜짝이야. 와우 정말 놀랍네요. 이거 조립해야 되는 거냐? 아 멋있다. 역시 벤츠야. 아 역시 벤츠야. 벤츠가 의자비에 올라가네요. 핸들이 조립식으로 왔구나. 이거 핸들을 꽂는 건가 봐요. 벤츠 C클라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랄랄 클라스 이스 벤츠 클라스. 랄랄이 미래다. 핸들을 한 번. 깨르르. 이런 거 뭐야? 아 조립설명서 뭐야.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야 이게 도대체? 우산이라고요? 윈디아오디움 랩이 오사. 아 이건가 보다. 에스 팩트 팩트 러나옵. 핸들을 위장하운드. 돈 드랍.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서가 어딨어? 조립설명서 뭐야. 이리 와봐 해줘. 저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그럼. 이거 좀 해줘. 나 머리 말리고 올게. 죽었어 진짜. 아휴. 볼채. 핸들. 금바지.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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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다니까. 진짜 없을 리가 없다고. 진짜 없었다니까. 진짜 없어. 벤츠 본사에 전화하자고요? 아니. 핸들? 저거 지금 저래. 그게 아니에요. 와 진짜 있어 보이긴 한다. 여러분 벤츠 C클라스 상세 구조 보세요. 개멋있어. 와 여러분 디테일 봐봐. 전화 받는 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디테일 봐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벤츠가 이렇게 생겼는데 핸들 밑에가 어디야. 여기 없어. 핸들에. 은색 밑에. 무슨 말이야 은색이 어딨어. 이거. 이거 빼라고 이거. 이거 어떻게 빼. 아 그게 지팡이로? without your reveal stop. 아 한번 해볼게요. 개소리야 지팡이가 안 들어가는데. 지팡이가 안 맞는데 그 지내끼야. 본인 소면에 죄송하지만 날랄리 한 대만 때려주세요. 볼트와 너트를 홀에 꽂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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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는 너무 어렵다 이게. 날아가 미르다. 아 여덟송 한번 해볼까 여덟송. 나는 너를 니 노히 다룬. 사람 sekundうん. 거기 torso! 자 벤츠는 다 되었나요? 어 여러분 linca가 진짜 됐는데. 아까 그걸 지팡이 깼어? 그 핸들에서 드라이버로 볼트를 빼가지고 넣었대요. 별풍선 88개에 랄랄물결표 섹시댄스. ả amusement 그 자식의 상대. 랩! 랩 해줄게요. 쫙쫙! 감사합니다. 쫙쫙니! What I need! 나 오늘 장사 안 해? 라면 먹고 갈래? 떡볶이 먹고 갈래? 아줌마가 지금 샤워를 하는데 언제 지발사? 제가 원래 차를 좋아하거나 허세가 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벤츠 문제가 없는 제완이 오! 깜짝이야! 완성! 깜짝 놀랐네. 완성할 때 깜짝 놀랐네. 대기를 기념하여 주신 벤츠 타고 벤츠 매장 갈 거예요. 아, 파킹 실하냐? 아, 전화 카리스마 있어. 이러니까 남자들이 포기가 이것도 살짝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짜릿해. 늘 새로워. 양말? 양말 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어머,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은근히 잘 나가는데요, 저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벤츠를 의자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벤츠를 손으로 둘 수 있고 의자에도 올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벤츠 선물해 주신 우리 부회장 리블린 언니께 이 영광을 돌리겠고요. 짠! 고마워요. 어서 만나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굿& 야구선수분을 소개받아서 허벅지 렛츠고! 허벅지를 만진다는데 얘기해 가난하네? 멈추지 말소! 탁은 백승 탁! 탁은 백승 탁이라고요? 안 돼. 그건 내 거야. 안 되지. 그렇게 너에게 줄 순 없지. 그런 탁을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불... 탁이... 난 이렇게 될 순 없어. 나는... 나는... 소유욕이 있지. 내가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최신이야. 나 벤츠 샀잖아. 너 차 벤츠라는 소문이 있던데. 나 C클라스다. 이거 개빨라.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어. 소진 쌉가능. 안 그러면 자동차 극장 가서 영화 봐도 돼. 자동차 극장 19세로 해서 야한 영화 셋이 같이 파킹한 다음에 볼래? 소원이 차 뽑고 있다요? 얘 페라리 치고 있어. 발로 부르... 언니 꺼 이거네 벤츠. 부회장님이 정말 알뜰 구매하셨네. 지금 우리 부회장 좀 놀락한 거야? 알뜰하게요? 우리 부회장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꺼 29,800원짜리라고. 그 새끼야 29,800원이야 그 새끼야. 니 뭐 살건데 페라리 살건데 그 새끼야. 니 페라리... 프레셀 뭐 살건데 그 새끼야. 프렉션이라고? 이거를 타고 벤츠 매장에 가서 출고 확인도 받고 이것저것 점검도 받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미션이기 때문에 정말 진행할 겁니다. XX님과 함께 콜라보로 진행해가지고 아주 마세라티 대 벤츠. 누가 더 빠를 것인가 해가지고 발로 존나 굴려가지고 이제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